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밥 거름이 됐을 거야. 밀라노 수제 양복장인 브라할로가 만든 진짜 미친 것 같아.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.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. 도대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무모한 겁니까? 그게 내 운명이니까. 네 모아지 꺾는 거는 손가락에 힘도 안 들어가니까. 난 반드시 이 건물을 되찾을 거고 니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. 그이거는 더 너무 궁금한가요? 저는 이 건물이 그렇게 고민을 안 볼 것이다. 저희는 이 건물을 계속해서 우리 건물을 태우면서 거기에 있는 건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